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예산 환경을 생각하는 동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모두 애쓰고 있죠. 쓸데없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어치고 맑은 회사에서 저 돈 줘야 될지 몰라요.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은 뭐 할거냐면 굉장히 간단한 거에요 남자들 여성분들 소변을 놓고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에서 소변 냄새가 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켜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추가로 나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알아낸 정보가 있어서 할 건데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기도 하고 창피한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루기가 거시기 하죠. 내용 자체가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거죠. 내용 진짜 쓸데없고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몸에서 소변 냄새가 나고 주로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옷을 이제 갈아 입어도 소변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전 시간에는 다른 걸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남성의 경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 앞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야하지 않죠?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휴지를 이정도로 끊어요. 다 보시고 탈탈탈 탈탈탈 털죠? 털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앞부분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렇죠? 여성분도 같을 거에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 몇 발자국 걸어서 하면 이제 물이 다 빠져나온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홈이 있는데 이 홈에다가 여기 핵심 포인트에요. 홈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찍힌 자국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이걸 이제 테스트 겸 이제 뿌려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에요. 그러면 한번 더 찍어요. 더 찍으면 조금 더 나올 거에요. 그 상태에서 몇 발자국 걸어주면 돼요. 그 상태 왜 되냐면 이 관, 그 관 있잖아요. 관. 그러니까 수변 줄기 관이라고 하는데 림프선이나 여러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사람이 유동할 때 그 호수를 탕해서 물이 있다가 나오기도 해요. 사람마다 여기 호수가 다양하겠죠? 뭐 이렇게 뭉쳐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눌려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소변을 싸고서는 걷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털어서 넣으면 여기 있던 그 관에 있던 소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옷에 이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팬티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런 옷 같은 거 바지 같은 거에 이렇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 냄새를 없으려고 진짜 안 없어져요. 이 냄새는 이제 여성청결제 있잖아요. 그런거나 식초로 조금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피 지우는 걸로 지워지는데 진짜 안 지워져요. 소변 냄새는. 그래서 바지에 그게 묻으면 그 사람 온몸에 냄새가 배워서 이상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원래 자연적으로 이제 정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변 냄새가 나는 게 사람이니까. 그쵸? 그게 영역 표시도 되고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근본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는 그런 걸 에티켓으로 이제 다루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굴 생활하고 야생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찍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 한번 더 끊어서 한번 더 끊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대주고 몇 발자국 걸어가고 이걸 대주고 몇 발자국 걸어가면 하나도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몇 번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있다 보면 앉으면 쭈루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에 여기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변 냄새가 몸에서 온 몸에서 나는 거야. 그 찌린내가 엄청나죠? 찌린내가 엄청나요. 건강한 사람 뭐 좀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 아니면 뭐 다양한 사람 다 소변 냄새가 나요.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그 뭐 아픈 사람 환자나 뭐 그런 사람만 소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나더라고요. 아주 멋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변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소변 냄새가 나면 이 목 부분에까지 올라와요. 그 냄새가. 그리고 이제 세탁물을 빨면 그 소변 냄새가 옷에 막 퍼지겠죠? 다른 옷까지. 그러니까 대충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은데 이제 소변 냄새가 날 경우에 이제 2, 3일 입고 나면 소변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빨아야 되잖아. 그쵸? 그거를 빨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소변 냄새가 안 배기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쵸? 가장 간단한 팁이죠. 그래서 이 갈라진 부분 갈라진 부분에 이걸 대고 찍어주고 이 홈을 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막 꽉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홈을 살짝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어 이쪽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져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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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게 이렇게 오믈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벌어지면서 이 홈이 홈에 있는 물기가 여기로 흡수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O자가 되면서 이 홈에 있는 그 뭐지 물이 약간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고 팁이에요. 하지만 이거 생활에 굉장히 에티켓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사연도 이제 영상에 얘기하는데 재미 없을 수 있죠. 다 영상 뭐 재미 없겠지만 제 영상은 그래도 이제 에필로그를 적어 주자면 그 소변은 말리면 냄새가 안 난대요. 어떤 항상 그 그게 문제야 뭐냐 그렇다더라 뭐 완벽하지 않은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을 소변통이 만들었잖아요. 소변통이 만들었는데 소변통이 엎질러졌어요. 엎질러져서 이제 후변이 나온 거지. 그래서 아 소변을 말리면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옷으로 닦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소변 냄새가 옷에 비해서 안 없어져 빨아도 그래서 제가 그 옷이 굉장히 필수적인 옷이라서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소변 냄새가 안 없어져서 별 방법을 다 써서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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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빨아도 안 없어져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소변 냄새 없애는 걸 이제 해서 성공했죠. 결과적으로 여성청결제가 이게 굉장히 무시한데 여성청결제가 소변 냄새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혈흔을 지우는 거 있어요. 외국에서 팔아요. 혈흔을 지우는 그 용액이나 식초도 괜찮은데 식초는 그것보다는 덜 하겠죠. 전문 용액이 필요해. 왜냐하면 소변에 있는 호르몬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성분인 거예요. 알기 쉽게 소변이라고 하는 저희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아니라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존재를 알리는 거지 건들지 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아니면 그런 표시잖아요. 동물들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날수록 그렇죠. 많이 날수록 그 사람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동물이 사람도 동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인 건데 아무래도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죠.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변 냄새 나는 거 그거에 대한 에티켓 처리 방법을 해봤어요. 진짜 내용이 허접하고 저예산이잖아요. 진짜 드라이버 하나 근데 내용은 알차다는 거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건강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